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영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힘 원팀인지 민주당과 원팀인지 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원위의 시각이죠. 원위의 시각이고 우선 역선택 문제는 역선택이 있다면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하고 대결해서 최근에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그것도 역선택입니까? 두 번째 파란색 낸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삼색입니다. 그것 갖고 시비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세 번째 도륙이라는 말은 내가 벌써 그 사건이 있을 때 MBC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유시민하고 토론을 하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윤 총장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 말하자면 거기 보면 부인, 딸, 그 다음에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원팀으로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